너희들에게 실수하는 거야. 시민 하나 죽이는 거라고요. 나 때려줘. 나 못 믿어. 둘, 셋. 안녕하세요. 고려대학교 만남입니다. 1학년이 해야 더 재밌는데 1학년에서 제일 잘하는 서현이가 해야 되지 않을까. 아 이거 살짝 그거 짜고 짜고 하는 거야. 아 그거 쉽지 않나? 근데 이러면은. 1학년이 해야지. 반감한다 편사. 변호한다, 변호사. 범인 장내명사. 계령사 매주도사. 연구한다, 박사. 운전한다, 기서를. 일단은 어깨가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어깨 동무까지 정말. 모든 것이 완벽하게 틀렸어. 이거 할 때 확신이 없었어. 아아아하하 진짜 그냥 그냥 이게 약간 20대 지은? 까 grad decide buradan 동무할 때 dec Undone 의원님eles 벗어. 밤밤에 poster 형님께서 보 Herman 공격. parce undone haber I don't care. 엄마랑 잘 어울린다. 혹시 안달라? 안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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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돔을 지켰네. 그래 너. 그래 너.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. 그냥 내가 귀를 틀린다. 그게 나을까? 그러니까 이상해. 진실을 하는 게 나을까? 진실을 하는 게 나을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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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맘는데. 어어 너무 봤어. 눈복이 안은팠어? 셰프 너무 티나는데? 아니 이거 태경 찌나. 어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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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진짜. 잠깐만 계속 카분eee Nowadays are you from happening. 우리 줄 짜라 해도 되는데 그것도 못짜라. 으에에에이. 차라리 저 마프에서 마켰어요. 심이 니네 왜 이렇게 딸린다고 한다는 거지? 언니. 너무엉. 언니 저 진실 hit canal Así. 내가 거짓말 진짜 못하카 Maxim 그렇다기에는 그 중간에 타오르는 자유 relatable Cau가巴mann이 차 달랐어 does. 너무달랐어. ogsåρε써. 132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 연습 좀 해야겠PM That night很 eve. heteruck. 네, 연습을 했어도 귀에서 다른 노래 나와봐. 되게 힘들어. 이거 자기 얘기하는 건가? 아니 이거 제 얘기하는데? 차라리 마피아였습니다. 왜? 왜? 난 더 했잖아. 너무 뻣뻣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. 근데 오히려 너무 많이 틀리긴 하는데 진짜.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잘못한 거 아닌가? 오히려 약간... 이쪽이 아니라 몇 번 했는데 그렇게 틀릴 수가 없어. 그냥 이번에 안 끝나는 게 낫잖아요. 왜냐면 죽이면 마피아가 바로 있잖아. 1대1 넘는 거. 어, 그냥 패스, 패스? 패스. 이 뒤로? 여기서 내가 죽는다? 그럼 유나야. 우리의 우정을... 여기서 이렇게... 웃어요. 내가 죽을래, 이거. 아, 무서워. 무서워, 무서워. 나 여기서 싸울 수 없어. 아, 배워. 아, 배워. 어, 배워. 아, 어어. 어? 연세 치킨, 연세 치킨. 연세 치킨, 연세 치킨. 연세 치킨 우유아. 연세 치킨 튀겨주세요. 오우유, 우유. 빠져나봐, 빠져나봐, 러빙마, 보. 빠질거야 빠질거야 너의 맘을 더 연세치킨도 왜그래? 누구야? 제가 礼 봤다 오오오오… 툭툭 툭툭툭하게 줄이 나게 툭툭툭하게 이그치킨을 들인다고? 준하 내가 논리적으로 말해보자. 만약에 내가 맡겨줬으면 연쇄치킨 어떻게 들어가.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쪽부터 가야지. 그럼 내가 바로 틀려야 돼. 못 보잖아. 그럼 나 맞췄잖아. 그럼 맞지. 그렇긴 한데요. 이 촉촉하게. 이걸 틀린 거는 짤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노래가 너무 정신차 나와서. 아니면 나 진짜 큰일 난 거야. 나 진짜 큰일 난 거야. 근데 나는 내 말 맞지. 그 마피아에서는 못 맞춰. 진짜 대박. 어떻게 그걸 맞출 수 있을까. 하나 둘 셋 하면 마피아를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정을 얘기해서 마음이.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. 역시 저는 마피아를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었는데. 아까 방송을 위해 다 한 번 희생했고. 날 믿어줬지만 꽁쳐서 미안하고. 결국 내가 이겼다는 거야. 승리하시고 마피아들에게는 허니콤보 두 마리. 우와. 우와. 같이 맞자. 같이 맞겠다. 코로나 학번이라 고연전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.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연습에 임하고 있으니까.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